제가 소멸할 때까지 나는 죽을 수 없다 딱 봐도 하수로군 흘러는 버릇 흘러는 버릇 죽은 거 헤헤 델 버터 어 화났다 저 형 어 화났다 어 화났다 어 화났다 히힛 음 방 굴운 툭툭 이 분 왜 나를 안 때리지? 이게 서포터인가? 서포트 유저 같은데? 어 뭐야? 자 크론 괜찮아 품 꿀 짧아 액수밖에 안 돼 음 음 ㄷㄷ 히힛 이 게임은 어떻게 되었냐, 게임은 어떻게 되었냐 또 기다려야겠는데 이거는 집중하자 나는 죽음을 향해 나아는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기를 제발 살짝 무섭네 졌다 한타가 더 캐리하겠다 이거 정신에 든지 이런, 으렘에만 보내고 그리고 예전의 죽음을 할 수 있어 나의 무섭게 ilar 게임이 너무 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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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카르마 그냥 미니언에 퀸만 써도 이겨 게임이 이상해 아 아 어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자가 음, 이 오무 나오겠다, 나이스 이 라인을 왜 수업하는 거지? 음, 음 음 음 모든 것, 내 손으로 끝내게 된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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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밀리지 얘들아 아니 안 막아줘? 왜 밀린다고? 싫어요 이 팀 잘하는데? 으흠 으흠 와 어딘가 안치고 뭐해 적 팀 대기타고 있었네 아군이 당했습니다 루션 좀 세네 흐흐흐흐흐흐 내 이름을 중할 거니냐 죽어가 거래 쓱 아 아 으 으 으 으 히힛 히힛 길멸자들아 무릎고라 단숨에 명을 끊어주겠다 후딱 잡아야 될텐데, 나이스 후딱, 후딱 먹으라 좀 깨고 하자 일단 아닌가? 오케이 여기까지 흠흠흠 모 Stack Q 안맞아 우리 히힛 ㄷㄷ 방금 푸진다 세상에 게임이냐 이게 이게 게임이냐 바텀 게임이야 이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